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수입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미국 내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2 기종은 18일부터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됩니다. 애플은 문제가 된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비활성화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. 애플은 법원에 항소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재개했지만 이번에 다시 번복됐습니다.